너는 쿨쿨 자나 봐 문을 쿵쿵 두드리고 싶지만 어두컴컴한 밤이라 문자로 콕콕콕콕콕 찍어서 보낸다 왼종일 쿵쿵대는 내 맘을 시시콜콜 저거 전송했지만 너는 쿨쿨 자다가 아주 잘게 한 글자만 찍어서 보냈다 그 끄 끄 끄 끄 끄 끄 끄 에? 이 음악을 마무리해버렸어 이제는 강하고 시뻘개지 내 눈에 비치는 건 관절과 닫힌 대화창뿐이다 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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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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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말 해주길 바랬어 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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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터진 것보다 약나는가 끄 끄 끄로 끄 끄로 아린 아린 글자에 눈물과 쏟아져 버리고 말았네 한글자막 by 박진희